오는 9월 11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생명의 전화는 생명의 기중함을 체험하기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을 모시고 밤길 걷기 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걸으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인지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2006년부터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기획을 해서 올해로 10년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밤길 걷기 대회는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1위를 계속하고 있고 1년에 만 5천 명 매일 40명 이상이 자살하는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이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죽음의 문화를 생명 존중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자살과 같은 어두운 문화를 밝고 긍정적인 생명 존중의 문화로 바꿔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 어쩌면 자살공화국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길을 걷는다는 것이 좀 이색적인데요. 밤길을 걷는 것과 생명 존중 이게 어떤 연결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 자살예방재단에서 자살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좀 했었는데 계속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니까 자살자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수치감과 낙인감 때문에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족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자살에방,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좀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살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좌절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살과 같은 정말 끔찍한 그런 경험을 한 그 가족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어두운 밤과 같은 절망과 좌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밤새도록 걷다 보면 아침에 밝은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키로, 10키로, 36키로를 걷습니다.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5키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걷고요. 36키로, 10키로도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걷고 36키로는 한 5,600명이 이렇게 걷는데요. 그렇게 밤새도록 걷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밤에 걸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극기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생명사랑 밤길 걷기대회 10번째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걷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에서 라이프링크라고 하는 자살자 유가족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자살자 유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자살자 유가족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자기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힘든 자살을 한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또 우리의 유가족들과 함께 걸어갔던 경험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 대회를 다 마치게 되면 이 대회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 에세이 공모를 이렇게 하게 돼서 에세이를 심사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에세이를 썼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 해 자살한 숫자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원래 자살 예방의 날은 2003년도에 스웨덴의 스토클롬에서 국제자살내방협회와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9월 11일 세계자살내방의 날로 정하자 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살내방협회와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이라고 하는 킬러들과 전쟁을 하자 라고 해서 만든 날이 세계자살내방의 날이고요.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자살내방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자살률 1위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2003년도 가장 최근 통계가 1년에 14,427명 인구 10만 명당 28.5명입니다.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라고 하는 거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이 12.1명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8.5명입니다. OECD 국가 2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 생명의 전화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온 교계와 전 국민이 자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자살을 꺾으려면 살자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좀 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 걸 봤는데요. 지난 39년 동안 한국 생명의 전화가 수많은 생명을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람된 일들은 전화선을 통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들이 한강 교량에서 많이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13개 교량에 각 교량마다 4대씩 52대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량에서 얼마나 전화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SOS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그 전화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2,600건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매일 밤마다 생의 시리에 빠져서 좌절로 좌절에 빠져가지고 한강에 풍동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자기의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1588-9191이라고 하는 전국 공통 상담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1년에 매년 한 10만 건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꼭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전화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삶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화를 통해서 늘 느끼게 됩니다. 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주최되는 생명사람 밤길 걷기대. 굉장히 흥미있고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500명 정도 시작했다가 이제는 서울에서만 1만 명, 전국적으로 6개 도시에서 한 3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아주 대규모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명사랑 밤길 걷기라고 하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네. 그렇게 검색창에 딱 입력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좀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대회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